안녕하십니까 이정희입니다. 오늘 우리 마을 초이베 조팜나무 바람에 이렇게 아름답게 바람이 아이고 아이고 사람 쓰러지 귀청 귀청합니다. 우와 꽃나무 조팜나무 울타리를 해도 굉장히 아름다울 것 같아요 아이고 어쩜 이렇게 꽃잎이 아기하죠 하필 이 나무가 꺾여져가지고 요즘 이렇게 반나무를 산 아카샤가 아이고 아이고 치워줘야 돼 아이고 이 예쁜 꽃을 그냥 누르고 있어 아이고 아카샤 를 벨려면 똑바로 뵙어야지 아카샤 를 벨려면 똑바로 뵙어야지 새마다 꽃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이고 눈이 온 것처럼 눈부십니다 진짜 이렇게 이 계절에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이 한꺼번에 다 펴버려가지고 아아 정말 아아 꽃향기 어머 조팜꽃도 향기가 굉장히 진하네요 꽃이 라일라꽃 향기처럼 향기가 납니다 아아 아아 우측밥 나무가 키가 엄청 커요 저희 길이가 너무 너무 커가지고 막 여기서 마을에가 해서 다 잘라버렸는데도 여기 거의 한 100m 정도가 이게 전체가 꽃이 이렇게 예쁘게 빕니다 아 너무 예쁘다 벌써 하루살의 모기들이 있네요 가까이서 찍는 것보다도 이렇게 멀리서 찍어야지 많이 더 와 저기 밑에 뭐죠 모잇잎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모잇잎 좀 뜯어갖고 가야 되겠네요 우리 산 좀 봄산 좀 보세요 여기 산이 굉장히 아름답거든요 봄마다 산에 소나무 진짜 번빛 너무 아름답죠 감사합니다